어 이게 뭐냐면 적이에요 계획에 어 아 이거 땅께 땅께 땅끼리 땅끼리 아 쌍끼리 땅끼리 아지 아까나지 맞지 으 으 아 자 어 어 깜깜하지 5 징그럽지 이게 예전에 이거 많이 잡았는데 그 땅 강아지 잡고 있습니다 땅 강아지 옛날에 많이 잡았어요 음 귀여워 그래 가지고 잡고 있으면 막 탈을 막 벌려 으 으 으 깨물지 않아요 아무래 무는 거 없어요 땅 강아지를 잡고 으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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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이거 좋은 거야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이어 깡깡아지 으 으 으 으 숨었어요 열사이에 땅 강아지가 잡고 나오려고 그래요 으 두라미 같은데 근데 이거 옛날에 많이 잡았어요 으 으 날라다니 다른 이거 땅도 막 타요 으 땅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땅 강아지 20년 만에 20만만에 본거 같아요 20년 만에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으 깨몰라 네 땅 강아지의 개 고개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거에요? 땅 강아지 계속 뚝뚝 떨어지죠 땅 강아지입니다 땅 강아지 이거 다 틀어먹고 그런거 아니야? 예 이것도 먹는 사람 있더라구요 으 으 무조건 떨어지네요 땅 강아지에 가야돼요 무조건 떨어져 이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땅 강아지가 그러겠다 이거 왜 이러냐 나 땅에 떨어지고 싶은데 왜 이러냐 이럴거 같은데 땅 강아지가 귀여워요 강아지가 귀여워요? 둘 다 별로 안귀여워요 강아지도 귀엽게 생겼는데 아우 징그러워 땅 강아지의 고개를 봤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마술 부리시는 땅 강아지입니다 아유아유아유 오 마술 그래서 땅 강아지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 있나 여기서 깜짝 놀라겠는데 지연받고 있어 딸깡아지가 지금 놀랬습니다 자 누구한테 갈까요? 자기 한번 잡아봐 누구한테 갈까요? 다른 사람에게? 진짜 징그러워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땅깡아지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진짜 잘 잡았나요? 지나가길래 잡았어요 형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쪽만 가요 뭐야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얘가 정신을 잃은 거야 땅깡아지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땅깡아지가 놀래고 있어요 땅을 팔려고 내가 땅 파서 땅 깡아지는 거예요?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갈피가 있잖아요 저걸로 땅 파니까 저걸로 그러겠다 오늘 웬일이지? 뭐지 오늘 뭔가 스트레스가 양 오늘 웬일이지 내가 나가서 짐을 못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갑니다 집에 갈래? 집에 갈래? 집에 갈래? 하하하 아휴 나 좋습니다 땅깡아지 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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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